성경 1287쪽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외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욕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야마 우리에게 이마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이마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와께 부르지저 이르되 여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해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여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삼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어려서부터 들었던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일어나 닌우에로 가서 외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납니다. 원래 일어나야 되는 것은 일어나서 닌우에로 가서 외쳐야 되는데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고 그래서 반대 방향에 있는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 땅이라고 하는데요. 다시스로 가려고 요파에 가서 배를 타려고 했습니다. 그때 마침 배가 있어서 뱃삭스를 주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다에 큰 풍랑을 폭풍을 주셔서 배가 거의 다 깨지게 돼버렸습니다. 사궁들이 죽게 되니까 자기의 신들을 두려워서 자기의 신들을 불렀습니다.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의 짐들을 바다에 던지고 그런데 그때 요나는 배 밑층에서 잠이 들어있었죠. 깊이 잠이 들고 있었는데 선장이 가서 요나를 깨웁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하라. 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죠. 이 재앙이, 이 폭풍이 누구 때문인지 알기 위해서 선원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그때 요나가 뽑힙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묻죠.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 사람이냐. 무엇 때문에 이런 재앙이 임하였느냐. 여러 가지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누구냐고 묻는 누굽니까. 이 선원들의 질문에 요나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하죠. 구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 그들이 물은 대로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사람인지 대답하면서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대답을 합니다. 참 아이러니죠. 지금 이 요나가 이 사공들 앞에서 너는 누구냐 라는 그 질문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창조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라. 라고 대답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고 있는 그 요나와 요나가 타고 있는 그 배에 큰 폭풍을 풍랑을 일으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요나는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었던 자신의 신앙 고백.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그 반대의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말과 자신의 행동이 서로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폭풍이 일어났는가. 왜 이런 풍랑 속에서 바다가 배를 삼키려고 하는 것 같이 되었는가. 자신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백을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듣고 사공들이 또 배에 탄 사람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요나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10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아니 너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행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런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질문을 되묻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풍랑을 피해서 배를 돌려보려고 사공들이 애를 썼고 노력했지만 그게 안 됐고 요나 선지자가 말한 대로 나를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잠잠해질 것이다.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이기 때문에 나를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라고 말한 대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 요나 선지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바다의 폭풍이 바로 멈추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원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고 또 바다에 빠진 바다가 삼킨 바다에 삼켜진 이 요나를 큰 물고기가 와서 삼키게 되죠. 하나님이 그 물고기를 예비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 부분이요. 아까 말씀드린 요나의 너는 누구냐 라고 묻는 그 질문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그런데 이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었던 다른 데로 다시 쓰러 가려고 하고 있었던 그 모습 그리고 이 선원들이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되묻는 이 질문 이 질문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물어봐야 할 질문이요. 대답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께 순종하겠노라 주님 따라가겠노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우리 고백하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가겠다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행동은 없는가 그런 결정들은 없는가 함께 좀 돌이켜보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 고백과는 다르게 내가 했던 주님 앞에서 하였던 그 말과는 다르게 하였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살아가려고 했었던 그런 행동과 결정과 선택 우리들의 그 모습을 좀 비추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말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를 기도와 우리의 행동과 결정들을 한번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사랑하는 자요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 뜻에 순종하고 또 주님 따라가는 자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 십자가 지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제자의 삶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말은 그렇게 하였는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살아가는 그런 행동과 결정들은 없었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사공들이 묻죠.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행동 사이에 있는 이 모순들 세상 사람들도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는데 하나님 경외한다는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라고 물을 수 있는 그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말하였던 또 기도하였던 그 신앙 고백과는 다르게 행동하고 결정하고 선택했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 있는가 돌이켜보면서 오늘 여우와의 낯을 피하여 여우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 쓰러 가려고 했던 요나의 모습 우리 안에 있는 요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다시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피하여 살아가려는 행동과 결정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없는지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 고백에 비추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붙들어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되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질문할 만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고백과는 다르게 선택하고 결정했던 우리들의 불순종의 모습들 찾게 하시고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어 없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 결코 불순종하지 않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달라스 연합교회 되게 하여 주어 없어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